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7 예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에 건강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비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1차 총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안에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만족한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N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